그 뒤편개고 빗발아간다 내 뒤에 저거 서있어 앉으세요 뒤에 그저 앉으세요 우리 저 모자쓴 사장님이나 나오십시오 모자쓴 사장님 어 어 잠깐 나오세요 저기 우리 형숙씨 어디갔어 형숙 형숙 이러나와 나 이러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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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하게 여기 시험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니냐고 이러나와 이러나와 아니 세상에 형숙이가 지금까지 진수인 줄 알았는데 오늘 두 번째 줄 알았거든 근데 야 두 분이서 춤을 춘는데 진짜 바퀴벌레 한 쌍이야 그래서 내가 남의 식초에 어 야 와 악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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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바퀴벌레 한 쌍이야 바퀴벌레 한 쌍이야 정말 소리나였디 오늘 보일게 저게 바퀴벌레 한 쌍이야 악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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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이제 한숨으로 모두 남았습니다 대답 악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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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repair 충만 악수해 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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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